사랑은 거품 사랑은 거품 거품의 모양 모양의 거품 안녕 오늘은 왕원동에 가서 밥을 먹고 칵테일을 마시고 올 겁니다 아 짠 스냅플 짜잔 살짝 삐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붙였습니다 예쁘죠? 짜잔 짜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야 너 부럽다 아 진짜 아 장난하냐고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아니 일반 후니보다 훨씬 귀여운데 방밤대원 옷 입은 거 아 손 애플? 아니야 이거 느낌이 나서 샀어 음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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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기운을 느껴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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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로 해달래 아니 이렇게 해서 하자 아 아 아 아니야 아 무대보다는 최홍이지 당연하지 최홍이 최홍이 누군데? 최홍이 영손 어 아 아니 아니 그냥 가사 실수하면 안돼 아, 이러면 안 돼. 알겠어. 뭐야? 저 사람이 진짜 긴가다. 너 방금 랩 한 거 들었어? 진짜 짜증낸다. 인생 내 거 찍고 가세요. 인생 내 거 찍고 가세요. 아, 뭐 갔뀌, 뭐 갔뀌. 7시에 보자고. 그죠? 그죠? 저희가 맨 앞줄에 앉아있어. 저희가 일열이에요. 당황. 땡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 소련해. 다 같이. 여러분 세이 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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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자신감 있게 괜찮아요. 세이 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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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모한테 박수 한 번 주세요. 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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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즐길 수 있죠? 이 노래 알아요? 이 노래 알아요? Let's go! 멋있다! 세영 멋있다! 찢었다! 가자 가자 아 힘들다 아니 염전은 갱 갱 갱 여러분 자리 신선해 선우 오빠가 호응을 유도하는데 약간 반 어설픈? 어 예빈아 너 봤어? 예빈아 봤어? 아 뒤에서 봤어 예빈아 어땠어? 후기를 말해줘 최영 생각보다 잘했어? 어 생각하고 있을게 오빠 제발 그것 좀 하지마 아 진짜 짜증나 나 안 찍을래 여기 많이 찍으니까 아니 염전은 왜 이렇게 잘해? 아 잘했어? 아 너무 싫어 아니 이게 잔디에 지금 보호색이라 하나도 안 보여 이거 아닌데 와 오빠 진짜 팬클럽 같아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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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기? 약간 넌 7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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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르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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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회 회장오빠 생일이여가지고 생일파티해주러 학생회실에 왔어요 야 이거는 뭐야? 우띵클린 모양이야 우띵클린 모양이야 하나 잘 살았다 잘 살았어 우와 아 살았어 소리가 안 되는데 얘 잘 살았어 얘 잘 살았어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아 근데 혹시 저 노래방 혼자 하신 거예요? 야 야 아 미안 정학대회 끝났네 컵 났어 둘 하나 둘 네번째 제 눈물 마 울어 울어 안녕 안녕 울어 더 울어 오빠가 진짜 모든 사람에게 다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고 또 오빠를 응원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와 아 7번방에 선물 보고 안 되는데 ank 팀 누구나 지금까지 살면서 파축들 stayed하고 진짜 가장 행복한 생일을 축하해준 것 같아요 고 네 김 corte 네 나 펄 boards 진짜 진현 뭐야 이거? 우울아! 우울아! 너가 약간 요즘에 너무... 너가 약간 요즘에 너무... 감사합니다.